한국국토정보공사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 대전 대전은 미래전략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거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도시 미래전략산업의 선도 도시로 대한민국 핵심 도시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로 도약합니다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문화도시 대전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로컬 콘텐츠를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한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인프라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합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 도시 사통팔달의 도시 대전은 우수한 교통망 인프라를 갖춘 교통허브 도시 사람과 자연 모두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그려갑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산악연 인프라를 통한 인재 육성으로 성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갑니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상생도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를 그려갑니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도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수도권을 뛰어넘는 유일한 도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도시 대전을 꿈꿉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인류경제도시 대한민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류경제도시 대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류경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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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류경제도시